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번에 준비해본 것은 김치찌개 어제 먹은 것이지요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어제 주꾸미 삼겹살을 시켰을 때 나왔던 김치찌개 김치찌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잘 안보이겠군요 생선 이렇게 할까 그리고 계란말이 멸치 멸치 저번에는 큰거였다면 작은걸로 패치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선부터 좀 먹어보고 싶은데요 음 음 아 먹지 못하겠는데 아 안배워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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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 두툼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어 음 좋습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아 안됩니다. 저 쩝쩝충이라서 입 다물고 못먹습니다. 음 어서오십시오 아 멜치도 한번 먹어야지 음 바이퍼블 자유입니다 자유 으흠 으흠 아 개인적인 것은 묻지 마십시오 으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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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 날아가 보려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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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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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 방송은 100명이 있으면은 10명이 많아고 200명 있으면 수 20명이 많아세요. 어제도 방종할 때 나는 딱 바꿔서 시청자를. 내가 원래 시청자 수 20명이 안 켜놓고 하거든요. 방종할 때 150에서 20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극소수일 줄 알았어. 응, 근데 많았더라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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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최초 공개인데 혈리콤 얘기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랬습니까? 제가 혈리콤을 얘기한 적 있었나요? 혈리콤 아이고 고등어 가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스포는 제가 아는 지인 아닙니다 아 양말이 여기까지 온 줄 알았다고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요 켈러패님 후원 1,500원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안 떴냐 어 저 이상한데 유튜브 채팅창이 안 보이는 거 왜 기분 탓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아 보이는 거였군요 안 보이는 게 진실이었던 거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김치찌개 요거요 요거 김치찌개입니다 맨앞에 있는거 아 그럼요 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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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지 알람 아 그렇습니까 의미가 있다면 좋은것이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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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1캐를 하고 다른 루나 서버용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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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저는 스카니아 써보여요 마우스 이거 싸요 마늘만 가 그럴걸요 하하 맞아요 보기엔 나도 비싸보이는 것처럼 보였어 나도 그거에 봐놨거든 어 되게 고급져 보인다 그런 느낌 있었거든요 만얼만 가 그랬던거 같아 게이밍 마우스인거같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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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따라서 거리는 Sofia 아이고 아이고 Meanwhile it's how we trying 아 잘 먹었군요 아 부엌골 다 못 먹었네 뭐하냐 너 아 손만 좀 닦아 봐야겠다 아 일단 종료를 할까 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